1930년 10월 10일, 베를린의 한 광장에는 2만 명 남짓의 사람이 한 정치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선거 유세와는 달리 여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계층이나 나이가 어느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선거 유세에는 노동자, 기업가, 농민, 학생,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집단들이 참가했습니다. 나이로 봐도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설을 듣고 싶어하는 정치인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나흘 후 열린 선거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18.3%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나치는 3인당에 이어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선거에서 2.6%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격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치는 어떻게 기존의 정당과는 다르게 특정 계층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폐의 갈림길에 썼던 정당이 3인당에 이은 거대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대공황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 5월, 그러니까 선거가 열리기 약 반년 전에 정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미 실려있었습니다. 급속하고 가파른 나치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경제적 사정이 재앙적으로 악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경제대공황 이후 독일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에 달했고, 이는 어느 한 계층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듯 히틀러는 가능한 모든 계층을 포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북독일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이 기회를 노려 농촌에서 각종 축제를 열고 지역의 고유한 사투리로 농민들에게 다가가고 전통음악과 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의 교사, 목사, 그리고 의사들을 포섭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치의 내부 문서를 보면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자들은 농촌의 정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탕해서 나치는 농촌에서 농민의 소득을 줄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주의 질서를 비난하고 독일적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중 일부는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 관청에 폭탄을 설치하려다가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반자본주의 선전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민들도 겨냥했습니다. 특히 경제대공황 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나 하위 사무직들이 주요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 역시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한편 얼핏 들으면 흡사 공산주의자처럼 들리기까지 하는 발언들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세계 주식시장의 채찍질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경제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기존의 사민당이나 공산당을 지지했었지만 이에 실망했던 이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정당들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적 경제대공황 이후 이에 대한 대처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자들 중에는 이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사회주의의 깃발을 우리가 바로 세웠다 라는 히틀러의 말은 기존 정당의 지지자들을 뺏어오기 위한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나치의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게벨스는 오늘날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국가이다. 우리 당은 따라서 유럽의 중심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바로 보수층의 지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히틀러와 나치는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치켜세우고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독일 내에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전쟁을 방해했다는 근거가 없는 음모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이 음모론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 군부가 패전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징집을 일부러 피한다는 소극적 비난부터 힘있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방해한다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런 주장들이 많은 경우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해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징집률같이 통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도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독일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독일인들이 온갖 형법을 동원해서 징집을 피한다는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독일 군부도 전쟁의 와중에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고 심지어 은근히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군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독일인 중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비율이 일명 순수한 독일인으로 분류되는 독일인보다 오히려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독일 군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이런 근거가 없는 흑색 전전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고 이를 통해 참전 군인들 중 이때까지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동시에 히틀러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들과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공동의 적, 즉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오로지 독일에게만 전가한 것으로 간주된 베르사유 조약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보수 정당들과 함께 할 때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행사에 참가할 때도 공동의 적에 대한 비난이 끝나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면 그 뒤에 비공개 일정에는 가급적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당들과 비슷한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괴벨스가 이런 전략을 주도적으로 짰는데 그는 전통 보수 정당들과의 협력은 순수하게 전술적 성격일 것이다. 나치는 우파 정당도 아니고 좌파 정당도 아니고 새로운 정당이며 지나간 과거 세계의 잔재들로부터 거리를 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수 정당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1932년 10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보수 정당인 독일 국가 민족당과의 공동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치에 비해 독일 국가 민족당 참가자들에게 배분된 입장권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들은 괴벨스는 입장권을 급하게 대량으로 위조해서 나치 당원들을 다수 입장시키고 행사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사회적이고 반동적인 기존 정당의 정치 방식을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나치를 이전 시대의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당으로 내세우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나치는 자신들의 돌격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조직은 1932년이 되면 그 숫자가 45만 명에 이르렀는데 준 군사조직에 가까웠던 이곳은 나치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동시에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돌격대는 이런 역할 외에도 경제대공황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고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이들을 끊임없이 포섭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돌격대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전초지와 동시에 가정의 대체제가 되었다는 역작자들의 평가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이 끼치고 다니는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이들이 다른 정당의 선거 유세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공식적인 정당의 선거 유세는 아니지만 정치적 상황이 다른 사적 모임들의 시비를 걸고 다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싸움 때문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1930년에만 2500건에 달했고 나치가 아직 집권을 하지 않았지만 더 힘을 얻은 1932년이 되면 만 4척건에 달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나중에 많은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공산당 지지자들과 총기까지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나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의 싸움 자체에서는 공산당 지지자들이 먼저 물리적 싸움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한동안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례 연구들은 공산당 지지자의 행사나 선거운동에 돌격대를 비롯한 나치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세력의 지지자와 싸움을 벌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까지 하는 경우 나치 내에서 흡사 순교자 대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격대와 나치의 각종 조직에서 활동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반성적 회고록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경제 대공황으로 청년 시기를 빼앗긴 이후 즉 행동하고 싶어하고 모험하고 싶어하며 개인적으로 쓰임을 당하고 희생을 할 준비가 된 젊은이들의 통제받지 않는 감정에 기반한 공동체의 도치가 당시 이들의 주요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꿔 생각해보면 나치와 나치 돌격대 바깥의 전통적 사회에서 이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무력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